특세 특세가 있죠? 특세가 있어요 요거 요거 하고 싶어서 11월 1일부터 6일 특세 왜 하필이면 특세를 할까 일반적으로 오늘 새벽 예배는 그냥 선물 이렇게 일반원으로 주는데 기프트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프트로 그냥 특별하게 우리의 신념을 한번 승리해보자구요 승리해보면서 또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스더 마리아, 바울 했는데 이번에는 가을에는 그 짝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짝꿍 사라, 모세의 짝꿍 아브라함, 다윗의 짝꿍 요나다, 에스더의 짝꿍 모르드게, 마리아 짝꿍 마르다 사도바울의 짝꿍 바나마 이렇게 짝꿍 스토리즈를 했으니까 한번 제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제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특별 기도회가 또 시작된 것 같아요 특별, 특세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들어가야되는데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꼭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테니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행사가 아니라 선물받는거니까 선물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주세요 하나 둘 셋 탈락할 때 주님 모르시니 우리 모든 분들 일을 마치로 일을 지지하시고 우리 모두 그게 승리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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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그게 승리합지다 애증삼고 우리 힘든데 두 번째 찬양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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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늦대 준비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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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늦대 준비합지 내 대상 도대한 부르신들 믿음으로 주님 받으시겠네